오늘은 싱글벙글 지금 한창 난리난 흑백요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는 국내를 뛰어넘어 글로벌에서도 비영어권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화가 나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니 역시나 우리 한국여자들이죠. 이모카세 급식대가님을 여사님 이모님을 부르는 게 참 한국스럽다라는 이 글을 보겠습니다. 여자는 요리사로서 인정지의도 안 해주면서 가정에서 요리는 여자의 몫이고 여자의 소양인 개개 같다. 셰프님 주방장님 이런 호칭이 뻔히 있는데 왜 이모님이냐고 진짜 짜증난다. 아 이거 존나 거슬림 진짜 다 당당히 자기 실력으로 올라갔는데 오직 중년 여성이란 이유로 어머님 이모님이 되어버림. 이라는 식으로 우리 한국 여성들은 피발작을 하고 나섰습니다. 덕후 같은 쓰레기 사이트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스티즈 같은 그나마 정상인이 있다는 사이트에서도 급식대가 이모카세님들도 본인 분야에서 경력 탄탄하고 실력 있으신 분들인데 그저 이모님 어머님으로 불리는 게 이상하다. 이런 호칭은 예민해져도 괜찮다 여자들아. 전혀 예민하지 않다 이런 걸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둔감한 거다. 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백요리사에 등장하는 중년 여성 참가자들 중 학교 급식 조리사와 술집 이모카세 운영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 이모님 어머님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이유로 저 여자들 개같이 화가 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모카세를 운영하시는 여사님은 스스로를 이모카세라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웃길 따름이죠. 저 한국 여자들은 급식 여사님들께 급식 셰프님이라 부르고 이모카세 이모님에게 셰프님이라 부르던 한여들일까요? 호칭이라는 건 직업과 상황에 맞게 본인이 본인에게 부여하는 게 호칭입니다. 실제로 중식 식당에서 셰프로 일하는 정지선 조은주님은 본인이 셰프로 불리길 바라니까 사람들과 방송에서 셰프라 말해주는 거고 급식대가님 이모카세님도 스스로를 이모님 여사님이라 불러주길 바라니까 셰프라는 칭으로 불러달라 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은 백종원님이 셰프라는 호칭으로 불러주길 바란다는 말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백종원님은 자신을 음식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말합니다. 음식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탐구를 목표로 사는 게 저입니다. 대표이사 백종원이라는 곳에 사인을 한 백종원님. 자신이 셰프로 불리길 바랬다면 그는 자신의 서명 옆에 셰프를 집어넣었을 겁니다. 그리고 백종원님과 같이 방송에 자주 출연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최현석님은 자신의 가게 홈페이지에 스스로를 사업가 대표이사가 아닌 셰프 최현석이라 소개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 호칭이라는 건 본인이 어떻게 불리고 싶은지 나타내는 스스로의 명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인은 그걸 은연중에 인정하고 그렇게 불러주는 게 관행이라는 겁니다.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조리사 여사님들은 스스로를 여사님으로 불리는 걸 원하니까 우리는 급식실에서 여사님 여사님이라 불렀던 건데 저 한국 여자들은 이제 와서 개같이 불편하다는 말을 하면서 이건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조라를 하고 있는 게 가소롭지 않으신가요?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고 방구석에만 처박혀서 엽떡커버 허버 먹으니 호칭에 대해 알리가 없겠죠. 그녀들은 그냥 남성혐오를 하고 싶은데 그 건덕지가 없어서 호칭을 물고 넘어지는 중이고 심지어는 흑백요리사 처음 봤는데 남자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 남자가 너무 많은 컨텐츠는 보기 싫다 피곤해. 여자들이 요리를 못해서 흑백요리사의 여자가 별로 없는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성비가 반반이 아닌 건 성사별이라는 소리를 하며 드릉드릉 허버허버 시동을 거는 우리 한국 여자들. 하여튼 잘나가는 컨텐츠를 불편해하는 건 한국 여자밖에 없다는 소식 전해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피해망상 피해의식 낮은 자존감 높은 열등감 심각한 질투심 그것이 모인 게 FM이다. 피해의식 주의ak지는